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의 영생의 삶을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대통령님과 위정자 국민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연자여 내 영혼에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몸된 여의도 순봉궤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천국 복음을 온천하 만민에게 전하는 교회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와 형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당장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당장 목사님께서 온 인류에 의하여 선교하실 때 건강과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고 영권과 인권과 물건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역에 대적하는 악한 원수막이는 일제히 틈타지 못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장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친히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병든 몸은 치유받고 상한 심정은 위로받고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삶을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함께 동행하실 때 지들은 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위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며 감사드립니다 위성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봉사하시는 남녀선계와 찬양으로 영광 돌려는 성가대 위에 이름 없이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위에 서글스의 새 생명과 말씀의 은혜를 자손 천대까지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지 못한 것을 보혜사 성령께 위탁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울려 드립니다 우리를 제약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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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